이렇게 가 안 됐네 옥순아 옥순아 너 저 차 시간 안 됐겠니?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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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다 아유 아니야 아니야 아유 얘 너무 피가 많았다 아유 별설일 왜 좀 또 놀다 가기면 좋을텐데 글쎄 그럴까? 아유 그러자 에이 까지 택시 타고 가자 그래 택시 타고 가자 우리 교수 한 번에 만났는데 좀 놀다 가자 얘 좀 앉아 앉아 얘 한 번에 가서 꽤 큰 오파상을 한다더라 오파상? 아유 미안해 아유 미안해 나 요즘 피곤한지 모르겠어 아유 미안하다 그래 아유 니 사정도 모르고 우리가 괜히 아유 얘 수다를 떨었다 아유 얘 아유 아유 간잖아 우리 이제 갈아야겠다 그래 그래 그럼 대신 다음에 또 놀러와 응? 다음해? 어머 그래 우리 다음에 언제 만날까 또? 다음해? 아유 뭐 앉아봐 앉아봐 아유 앉아봐 아유 요번에 날짜로 정하자고 우리